KFC 에그타르트 얌얌 쭈쭈 Abraham 떨어진 참기름 eller L raised baker ke learnt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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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쌀 살이 고소한 고추 식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유 밥을 먹으러 오면 뼈 먹으러 갔어요 계란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뼈 먹으러 왔어요 입에서 고추 뼈 먹으러 왔어요 둘 다 먹으러 왔어요 굽팀 각각 1개 당면 고기 고기를 고기맛 고기 고기맛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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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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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양념이 되어서 맛있어요 와우 아아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엄마의 엄마 돼마자 매운이 고추냉이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hoemi 계란 양념장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